Be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ine, tell me good, boy 내 지난 날들은 눈뜨면 있는 꿈 I boy 너무 원해, I boy 내가 전해 소개 한번 주세요 우리 밴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대학로 캠퍼스에 있는 공연예술학부 실음음악 전공 팀입니다 저희 4기 친구들로만 이루어졌고요 저희 2020년도에 신설학과라서 20년도 20억번이 1기였고 지금 이제 4학년까지 노래 꽉 차서 저희 1학년 친구들입니다 아 박수 한번 이따가 또 이제 밴드랑 우리 보컬님의 목소리가 어울러질텐데 그 전에도 이제 신형음악 전공 클라스를 좀 잠깐 보여주기 위해서 맛보기, 무반주 보컬 없이 예열 느낌으로 이 정도다 우리는 어어어 샐러데이 나 이런 기분 청이야 멀리부터 발끝까지 마루되지않나 이 정도만? 와우 왈나 좀 때려야겠는데 옳죄 다른 준비가 되었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은성 밴대 무대의 힘찬 박수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 강은성 밴대 무대의 힘찬 박수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 강은성 밴대 무대의 힘찬 박수 함께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강은성 밴대였습니다! 신용음악과 사기! 그 사기가 사기였군요! 사기가 사기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사기도 어마어마하고 완전 실력이 사기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끝이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서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때쩡도 같이 해주셔서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은서님! 저는 좀 아쉬운데 은서님 앵콜 무대 없이 가능해요? 짧게? 어 저희 어떻게 악기를 다 뺐는데 무관주로도 가능하니까 어 어떤거 해볼까요? 아니면 뭐 오늘 뉴진스 오니까 아! 제가 여러분 며칠 전에 이수근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생목가요제 그거를 어떻게 하나하나 나가게 되는데 뉴진스 하잇보위를 부르고 본체를 통과했습니다! 그거 한번 가볼까요? 네! 짧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ine, kill me good, boy 내 지난 날들은 눈뜨면 있는 High boy 너만 원해 High boy 내가 전에 Oh we can go high I'm not a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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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what you like 감사합니다! 야! 어 이번 할 때 그랬나봐요 반응이 너무 좋은데? 아 홍대홈 미쳤네 미쳤다! 예! 아 드디어 하이퍼 1의 흥대생이 부르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 좋습니다 오늘 무대 사보셨는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그냥 저는 여기서 지금 노래하는 29분 동안 너무너무 행복해서 진짜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또 다음에도 올라오고 싶습니다 저희 밴드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장면에 또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